오늘은 여러분께 지금 인터넷에서 싸움난 주제를 하나 가지고 오겠습니다. 먼저 참고하셔야 하는 게 영상을 만드는 저는 여자라는 사실 참고하고 영상을 봐주셨으면 좋겠네요. 한 여성이 남편이랑 새로운 계약을 맺었다 크크라고 좋아하는 글을 올립니다. 글의 내용은 소변을 앉아서 보는 대신 게임을 한 시간 더 시켜주는 계약을 했다. 남편은 좋다고 하던데 진작 이럴 걸 그랬다 크크크. 라고 말하는 여성의 글이 지금 남성들 사이에서 불타고 있죠. 거의 대부분의 남성은 퐁퐁남이다 불쌍하다 남편. 결혼 안 했으면 게임 무한으로 하는데 남편이 너무 불쌍해 라는 반응을 보이지만 여기서 여성들은 왜 남편이 불쌍한지 이해를 못하고 왜 불쌍하냐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리고 남성들은 앉아서 볼일 보는 거야 아내를 위해서 그냥 해줄 수도 있지만 그 대가가 게임 한 시간이라는 게 불쌍한 거야 강아지 손발하고 간식 하나 더 주는 거랑 다를 바가 없는 거지. 게임 한 시간 더 하는 것도 허락받아야 하고 그 대가로 앉아서 소변까지 봐야 하는 거냐. 두 분은 화목해서 좋을 수도 있고 딱 봐도 사이 좋은 건 알겠는데 이게 동등한 사람 취급이 맞는 건가 싶네요. 라는 말을 하면서 남성이 불쌍하다는 말을 하고 있죠. 영상 전개를 하기 전에 일단 미국 국립보건원 NIH의 메타분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말하는 팩트는 일단 남성화 부요로 증상 전립선비대증을 가진 남성들은 앉아서 배뇨하는 게 몸에 더 좋다 말하고 있죠. 그리고 건강한 남성들은 앉아서 배뇨하든 서서 배뇨하든 우월한 자세는 없지만 앉아서 소변을 보게 되면 잔뇨가 남게 되는데 그 잔뇨로 인한 방광염 방광결석 등의 합병증은 생길 수 있다는 게 팩트이죠. 제가 뭐 의사도 아니고 간호사 나부랭이었던 인간이라 저의 주관적 의견은 하나도 넣지 않았고 그저 덤덤하게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말하는 팩트만을 전달했을 뿐입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 남편 개불쌍하게 사내 주변 사람들에게 쪽팔려서 말도 못하고 불쌍하다. 지 남편 지가 욕매기는데 쪼개고 있네 크크 자랑이냐 이게. 라고 말하는 남성들의 반응이 이해되지 않습니까. 솔직히 뭐 잔뇨로 인한 합병증은 그렇다 치고 남편 게임 한 시간 더 시켜주는 걸로 치사하게 저런 식으로 말하는 게 어이가 없지 않으신가요. 저희 본가에 길바닥 출신 고양이가 한 마리 있는데 기분 좋을 때 제 앞에서 재롱을 부릴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그 녀석에게 간식을 주곤 하는데 그런 느낌과 똑같다고 느껴지지 않나요. 남편을 정말 사랑하고 동등하다 여겼으면 여자가 직접 앉아서 소변을 보는 것에 대한 리스크와 장점을 정리하고 서서 소변을 보게 되면 얻는 위생에 대해 설명하고 서로 대화로 조정을 했을 건데 개목줄을 남편에게 걸어놓은 것 마냥 꼴랑 게임 한 시간으로 저렇게 말하는 게 참 어이가 없을 따름이죠. 위생을 위해서 앉아서 소변을 보는 남성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남자들 앞에서 저렇게 말하면 앉아서 소변 보던 남성들도 서서 쏴버리고 싶게 만드는 여자의 화법을 보여드렸네요. 서서 싸 앉아서 문제가 아니라 아내가 남편 게임 시간을 통제하고 마치 죄악처럼 행동 규제를 하는 것에 있습니다. 부디 여성들은 이런 행동을 하며 남편을 아래 것으로 바라보지 말고 동등한 시선에서 바라봤으면 좋겠네요. 대체 앉아서 싸는 게 뭐가 힘들다고 그러는 거야. 앉아서 소변 보지 않는 건 못 배워 먹은 거야. 신체 구조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뭔 소리야 크크. 라고 말하는 우리 여성들도 한 번쯤은 남성들을 이해해 볼 생각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남자라고 그냥 싫어하는 게 아니라 어째서 남성들이 앉아서 소변 볼 때 리스크가 있는지 어떤 불편함이 있는지 알고 나서 욕을 해야 하는 게 아닐까 싶네요. 대한민국은 이제 이런 걸로도 싸움이 나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결혼 생활은 배려로 시작되는 건데 어째서 그 누구도 배려하겠다는 말이 없을까요? 여자의 시선에서 최대한 남성을 이해해 보는 영상 마쳐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화장실 청소 용품을 구매하는 데 커다란 도움이 됩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한 번이라도 남성들의 신체 구조를 이해하려 노력해봤으면 좋겠습니다.